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진짜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 그게 왜? 뭐가 귀여워 그게? 한 가지만 말할 거야? 그게 귀여워? 진짜 태연이 오늘 잘 왔다. 아니, 뭐만 하면 서로 귀엽대. 해주기로 했나 봐. 몇 개씩 해주기로? 오빠는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SNS에 좋아요 눌러주시듯이 서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느낌이구나, 오빠한테는. 아, 뭐만 하면 귀엽대. 네. 나 벌써 지금 콜라 먹고 싶다, 벌써. 나는 신기하게 그렇게 콜라는 안 땡기는데, 지금은. 못 땡겨요? 지금은 쭈쭈바.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쭈쭈바 같아, 지금 스타일이. 너네 춤, 나 널린 거지? 너네 가만 안 놔본다. 아, 귀여워. 너네 죽인다, 내가. 너, 너. 전소민 특기, 너. 저 음식을 살림하시는 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희내낼 수 있는 맛이야. 그래, 나도,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나 할 수 없어요. 아니야. 칼국수 맛없게 하는 분들 많아. 오빠 혹시 형수님이 칼국수를 못 하시나 보죠? 내가 해주지. 내가 해주지. 칼국수를 내가 좀 잘하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멋있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혹시 여기서. 여기가 무인도예요? 아, 이거? 그냥 나 바닥 빠져 죽으면 안 돼? 아니, 이거 안 했는데. 근데 결혼 안 하셨어요. 저희가 나이가 다 똑같아요. 오빠 결혼 안 했어? 안 했고. 우리 나이가 똑같아요. 내 스타일이다, 그냥. 태연이는 다른 거 떠나서 내가 결혼 안 했어. 너네가 가정을 해주는 데 일과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나 괜찮아. 아무나 괜찮아. 아무나 괜찮아. 뭐 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한 명만. 다 같이 살아, 왜 그래. 아니, 오빠 너무 예능 잘한다. 나라고. 한 명만. 딱 한 명. 안 돼, 딱 한 명만. 나는 만약에 하라고 나는 그러려면 나는. 그러려면 나는 나라는 거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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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나의 저기 좀 아니까. 나라 언니의. 가만히 잘해? 아니, 잘해. 오케이. 나라 언니의. 이렇게 해결한다. 나라 언니의 성격에. 몸으로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우리도 해보자. 그래, 우리 둘 중에 몰랐어, 우리 둘 중에. 재석 오빠랑 선배님이랑.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오케이, 뭘로. 성뼈 아니면 얼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얼굴로 해. 나는 유재석. 나는 유재석. 유재석. 그래, 너는 재석인 줄 알았어. 나는 유재석. 나는 유재석이. 얼굴로 재석이야. 오빠, 사람은요, 얼굴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얼굴이야, 지금은 얼굴이야. 온리 페이스. 아, 그래, 오비 페이스? 지금 온리 페이스야. 아, 그러네. 얼굴로 우리 빨리 갑시다. 야, 하루만 살 거야,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살 거야. 모르는 데 있어, 하루만 살아. 다 죽어, 다 죽어. 하루만 살아, 하루만. 오마이갓. 딱 하루만 사는데 재석이 형 살 거야? 오마이갓. 아니야, 나 얼굴로는 기권. 미안해. 기권이야. 나 전소말이 저거, 진짜. 기권이 있었으면 나도 기권했지. 아니, 기권이 누구야. 야, 기권이 있으면 우리도 하지. 그렇게 골라야지. 기권이 누구니? 야, 기권이 오빠 누구야, 기권이 오빠야. 아니요, 골라야지. 그냥 기권이 오빠 선택해. 기권이 오빠, 기권이. 기권이 오빠 힘내세요.